일단 이 우대갈비는 여기다 할게. 이거 몇 배 갖고 와야지. 15분, 20분? 15분, 20분. 15분, 20분. 15분. 15분. 20분. 이거 미쳤어. 봐봐. 한정아야 돼. 오! 우와! 이거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저거 저거 안에. 아니, 고기 냄새나. 진짜? 열어볼까요? 그거 이제 슬슬 뒤집어야 할 수도 있겠다. 완전 끝이 나지? 많이 끊으면 나 용서 못 해. 지금 꺼내야겠다. 우와. 우와. 이 안에도 왜 불이 기름 때문에 그런가? 지금이야. 빼야 돼. 와우. 우와.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선이야, 이거, 이거 썰어서 먹을 거야? 뜯어서 먹을 거야? 어? 뜯어 먹어, 뜯어 먹어. 우와, 이거 지금 먹어야 하는데. 가, 나, 나. 가, 지금 가. 달려들어. 너무 맛있겠다. 자, 이리 오세요. 와우. 와우. 냄새 맡아봐. 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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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냄새 미쳤어. 맛있다. 너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vais? 자, 이 마음이 싱크에 보기 está는 거의 다 녀석이다. 네, 그 발승이 보기 까. 하하.